뿅 이쪽은 풍경이 나는데? 아 이거 다행이다. 안 좋더라. 다꺼기 더운 거 아니야? 다 먹으라고 했는데. 다 먹으라고.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거예요? 출연을 받게 강아지 언어로 출연을 받게 되었습니다. 필수 저거 garmantia 멈출 것 같다. 아이스크림을 쪼미네. Twe 해줬어? 아니, 됐어 오 좋다 쩔어 아, 근데 맨날 안 먹다가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쩔어 라인 아, 옆에 일영은 다 넣었지? 엄마,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싶어 반은 튀고 싶었지 빨리 먹어도 될까? 응, 먹어도 돼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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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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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iß 1페이지 필요 없는 거 이 페이지 물이 쪽쪽 떠올 텐데? 강아지들은 이렇게 편한데 나만 불편하네, 나만 여기에 이제 뭐 달력 같은 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은 거 이거는 원래 2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3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세한 룸투어는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여기 있니? 전신가을 초미! 초미! 여기 있어 그리고 조립도 다 했고 첫 번째, 야식 금지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군것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, 살도 찔뿐만 아니라 속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군것질 줄이는 것과 아니 군것질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야식 금지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세우고 이번 일주차에 다이어트를 첫 발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통을 다 먹었어요 한 통을 다 먹었어요 한 통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